김포시가 과거 도로공사 당시 토지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을 얻지 못했던 월곱면 포내공원 일대 토지를 40여 년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개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월곱면 일대 토지 3,100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970년 김포강화국도공사에서 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등기 정리가 되지 않아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김포시는 국유지를 되찾으면서 부지 내 공공시설물을 기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